우리 첫 번째 무대를 꾸며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안성맞춤 예술인협회의 대표님이시고 오늘 또 이 공연을 주관하신 우리 용하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네홀 광장에서 공연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한 3개월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다다음 달에는 안성맞춤 가요제도 있어야 되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여파로 오늘 습기가 많아서 많이 좀 더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신나는 음악으로 여러분들이 더위를 한번 물리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곡목입니다. 애기 사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본인의 타이틀곡이 되겠습니다. 당신처럼 만나던 날 당신처럼 만나던 날 그렇게 예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당신 얼굴이 찬란한 빛이 났어요 그 빛의 눈이 멀어 시작된 사랑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요 언제나 느껴지는 당신의 사랑 영원히 가슴속에 남겨둘 사랑 얼굴만 보고 눈빛만 봐도 넘쳐나는 당신 사랑 소중한 사랑 당신 사랑의 빛이 사랑 당신 사랑의 빛이 사랑 당신처럼 만나던 날 당신처럼 만나던 날 당신처럼 만나던 날 그렇게 예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당신 얼굴이 찬란한 빛이 났어요 그 빛의 눈이 멀어 시작된 사랑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요 언제나 느껴지는 당신의 사랑 영원히 가슴속에 남겨둘 사랑 얼굴만 보고 눈빛만 봐도 넘쳐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당신 사랑 소중한 사랑 당신 사랑의 빛이 사랑 아멘